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범삼촌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도 떡볶이 좋아해요 자나 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삼촌 진짜로 결혼을 못했을 줄이야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산사의 정신이 산사의 정신이 산사의 정신이 산사의 정신이 산사의 정신이 산사의 정신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삼성과 함께 했던 데이트 좋았지 장난감 사러 둘이 몰래 빠져나와 쇼핑하다 사람들 딱 많았던 일 삼촌도 당연히 기억하지 쇼핑하고 고기도 먹었지 하지만 다들 동원 이만 알아보고 삼촌은 한 명도 못 알아보더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해요 ping 수 없는 카 강론 바바밤